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BEN 골드 김태현입니다. 오늘 또 목표가 달성 종목 또 2종목 실현을 하면서 4월달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일 목표가 달성되는 종목들이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2개씩 1개씩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4월달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욕심을 낼 때와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때 이런 것들만 잘 컨트롤 하시면은 좀 시장이 힘들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 바로 어제 편입한 종목이고요. 하루 만에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제주은행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차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짧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장의 이제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좀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다가도 내일 갑자기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지키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2차 목표가임에도 불구하고 한 9% 정도, 8% 정도 수익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 확대 장세이기 때문에 지키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제주은행은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금리 관련된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수혜주로서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탔던 종목인데 오늘 또 시가가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뻔하죠. 이 파월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고점 대비 약간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살짝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국채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사실 아직까지 전략매도할 자리는 아니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지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정 부분 비중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이제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서 어디서 과연 지지를 받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한 14,000원 정도 이탈하지만 않으면 우선은 약간은 좀 끌고가 된다. 대신에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전에 좀 고점 형성했었던 한 15,000원 정도 오히려 15,000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15,000원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할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휴메딕스라는 종목입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필러 쪽 관련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게다가 이 주요 기술적 저항설에 대한 갭으로 뚫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이후에 공개방송에서도 제2의 TNL이다. 사실 뭐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김동훈 매니저님도 포트에 좀 갖고 계시는 종목이지만 저도 이제 공개방송에서 TNL 관련해서는 돌파겜이 나온 종목이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미용 쪽 관련된 이쪽에 대한 실적이나 센티멘트가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제2의 TNL로 제가 공개방송에서 같이 또 강조드렸던가 바로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좀 윗고리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기술적인 매물 소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구간대 한 35,000원에 35,500원 정도 구간대가 과거에 또 이 매물대가 조금은 쌓여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소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머지 비중 정도는 추가적인 2차 목표가 계속해서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화장품이나 미용 쪽 관련된 기업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반영되면서 최근에 중국 GDP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소비 쪽에 대한 지표 자체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해외 쪽에 대한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미용 쪽 해외 수출이 중국을 제외하고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안율 쪽 관련해가지고도 추후에 또 수혜를 한번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종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실적주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고안율로 인해가지고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선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3만 8천 100원이고요. 종목명은 클래시스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주가 그럼 상당히 좀 괜찮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편입을 해서요. 20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었던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이 또 V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달 전략은 물론 반도체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반도체 종목을 이번 달에는 편입을 조금은 자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좀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정도를 넘어서면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모습을 봤었을 때는 이 반도체 종목들은 약간은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과연 반등이 나왔을 때 그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확인할 요인들이 조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실적 좋고요.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에 앞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은 바로 이 종목 클래시스를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이 되고 있고요. 고주파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해서 올해 또 P와 Q가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 구조적인 성장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 볼륨을 하는 이 제품 자체가 올해 해외 진출 본격화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가 왜 이 종목을 이번 오늘의 또 탑백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또 오늘 12시 또 몇 보죠? 27분 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는 스토리를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토리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들을 부합을 시켜서 지금 시장에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를 좀 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TMI는 태훈 매니저 인사이트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TMI를 태훈 매니저의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TMI는 태훈 매니저 인사이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TM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원달러 관율 같은 경우에는 외환당국의 이런 개입에 대한 질의감이 때문인지 그나마 14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약간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우르 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그전에는 울퉁불퉁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잡히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근데 이번에 발언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올해 들어 우리의 물가 안정 목표 2%로의 인플레이션에 있어 추가 진전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에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이슈도 다시 한번 지금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만간 또 나올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석유 쪽에 관련된 통제나 철강 쪽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은 연준이 기대했던 속도를 지금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인하에 대한 속도가 올해 늦춰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다. 또는 오히려 여러분들 패드워치 들어가 보시면 금리 인상 가능성도요. 1%이기는 하지만 나왔습니다. 원래 이전에 0%였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시장 자체는 약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에 대한 좀 우려감은 당분간 아직까지는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냈던 거는 그러면 이 시장의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실적이 좋고 그리고 수급, 실적, 수급주 이런 실적 수급주를 한번 주목을 했죠. 강점에서 오늘 이 클래시스를 좀 편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또 보여드리냐면 지난 밤에, 지난 전일이죠. IMF에서 국제통화기금에서 이 주요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또 통화 가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시됐던 2.3%의 경제 성장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1%에서 0.6% 상향 조정됐다. 미국 경제가 그만큼 한국보다 더 이번에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부분들은 당분간 고환율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상대적으로 미국 경기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적주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꾸준하게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순익도 그렇고 거의 꺾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순익단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보압권 그러면 좀 보여줬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또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ROE를 한번 보시면은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기업의 수익성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ROE 자체가 항상 거의 20% 중반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 좋고요. 수익성 지표 좋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에 들어가고 있고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숫자가 찍혀주면서 수출 개선 기대감까지 이 고환율에 대한 수익을 반사익을 같이 한번 얻을 수 있는 이 클래시스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 볼게요. 바로 이거 수급입니다. 이거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해서 현섬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빨간불이 많습니다. 그 뜻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있다. 지금은 우리나라 수급 자체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래시스 외국인 수급도 좋고 실적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는 미용 의료기기인데 미용 의료기기인데 다른 미용 의료기기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미용 의료기기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강점, 차별화되는 장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선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미용 의료기기 쪽 관련된 종목들 또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이번 어닝 시즌에서 그리고 고안율 쪽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 관련된 소비 지표는 GD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상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소비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우리나라 미용 쪽이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최근 비중국 관련된 기업들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이처럼 고안율이 된다면 결국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요. 이제야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이 볼링저밴드가 확산과 수렴, 팽창과 수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좁혀졌다가 이제 다시 그 변동성이 확대될 초입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4만 1,4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8,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4,500원. 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